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맑겠으나 일부 지역은 덥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, 광주 25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하지만 강릉 29도 등 동해안과 경상권 일부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. 중부지방과 전부지어는 황사 영향을 받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전북지역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쓰는 등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